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향한 비난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이재명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좋아요를 다시 취소해서 이 없앤 상태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지방선거 패배에 관해서 이재명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돼버렸는데 일단은 해명이 나온 건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걸 보시긴 하는데 무슨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이런 의사표현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크롤을 올리다 보면 잘못 눌려진 경우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바로 이제 철회를 그러니까 좋아요를 다시 취소한 것이니까 실수로 눌러진 거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이런 지금 취지의 해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좋아요를 누른 게 아니라 눌려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군요.